저는 밴드 블루스와크엔드에서 밴드를 하다가 1년정도 쉬었습니다. 1년정도 쉬다가 개인적인 일로 곡을 혼자서 이런 컨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80% 준비가 됐었어요. 저기요. 저기요. 네. 네. 근데 저... 뭐라고 했더라? 80%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초대가 돼가지고 아흔 지금 이렇게 대중이었어요. 갑자기 초대가 됐어. 또 이렇게 부랴부랴. 오늘 올 때도 약간 좀 준비가 좀 덜 된 느낌. 곡을 한 80% 됐는데 이제 밧데리를 한 80%쯤 추려하다가 빼고 나와면 찜찜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. 축구로 따지면 B시즌 중에 경기에 뛰는 기분. 남자분이 아시잖아요. 벽이 떨어지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좋네요.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. 저희가 처음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. 자주 불러주세요. 저 집이 뭔데요? 용인인데 여기는 뭐 제가 갈때 택시단 말이실까요? 자주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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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Andrew 고맙습니다. 저희는요 항상 부르치요. 죽으세요. 호우. zak 항상 부를지 언제나 부를지야 내가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항상 부를지 언제나 부를지야 항상 부를지 언제나 부를지야 내가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여기로 안하는 것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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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보일지 언제나 보일지 항상 보일지 언제나 보일지 내가 원한 것도 내가 원할 정도